야 여러분들은 지금 블루아이스 밭, 야 이거 밭대기지 밭대기 국내 최대 이거 뭐 삽목이 워낙 안되는 종인데도 이렇게 어디를 보나 어디를 보나 여길 보나 저길 보나 거의 한 천평 가까이가 다 블루아이스 블루아이스 은빛 물결 야 이거 뭐 와 이거 탈 거야 이거 아 그 가장 저렴한 이게 야 저쪽 건너서 저쪽 건너서 전부 다 와 옆에서 보는 맛하고 뭐 한번 와보셔야 돼 이런데 와 이 옆에서 보는 맛하고 저 끝에서 보는 맛하고 틀리네 이야 아니 그냥 파노라마네 파노라마 율마 한번 찍어봅시다 이제